과수원에서 발생했던 감귤 열과 피해가 시설 하우스 만감유로도 퍼지고 있습니다. 일부 농가는 수확을 포기할 정도로 피해를 입었는데, 전에 없던 폭염과 열대야가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김용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약 2천 제곱미터 면적의 레드양 시설 비닐하우스입니다. 나무에 열매는 온데간데 없고 나뭇잎만 무성합니다. 그나마 달린 열매들 대부분은 껍질이 터져 있습니다. 건들기만 해도 생기를 잃고 땅으로 떨어집니다. 비닐하우스 바닥에는 비상품 감귤이 사방에 널려있고 상당수는 부패가 진행됐습니다. 예년이면 감귤나무마다 약 200개 정도 열매가 달려야 하지만, 전례 없는 열과 피해로 성한 열매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곳에 심어진 감귤나무 300그루 대부분에서 열과 피해가 확인됐습니다. 1년에 레드양 6천 킬로그램 수확이 가능했지만, 올해는 90% 이상 폐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감귤농사 40년, 레드양 재배만 8년째인데, 열과 피해로 레드양이 전멸한 건 이번이 처음 있는 일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열과가 거의 100% 가까이 돼가지고, 올해 살 길이 정말 막막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밭대 올 때마다 눈물 뺏긴 다질 않아요, 사실. 이밭대 오고 싶지도 않고, 어찌 보면 밭을 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죠, 농민으로서는. 실제 올해 레드양 열과 비율은 34.4%로 지난해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습니다. 특히 감귤 주산지인 서귀포시의 열과 비율이 4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올 열은 기승을 부린 폭염에 이어 밤에도 사상 최장의 열대야까지 더해지면서 열과 피해가 유독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역대급 고온과 국지성 호우 같은 이상 기후로 감귤 피해가 예상보다 커지면서 농심도 그 어느 때보다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용원입니다.